아직 안 탔네? 내가 지하철 인생 몇 년 차인 줄 알아? 눈 감고도 가 내 거 갖고 가 회사 전화로 할게 진짜 맘 좀 편하게 해주라 경선이한테 전화 올게 안 받으면 되지 뭐 맘에 걸리면 나랑 통화 올라서 저랑 꺼버리든가 딴 여자한테 전화 오면? 내가 왜 이렇게 미숙할 것 같아? 전화하지 말라고 벌써 다 얘기했지 요새 연락처 목록에서 여자 이름 다 지워버려야지 잠깐만 핸드폰 잠깐만 여기 끝난 것 같아 어? 잠깐만 좀 봐 몇 명이 나올지 궁금하네 좀 봐 이따가 좀 봐 좀 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